아니 100만.. 혹시 지금 몇 명이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저는.. 이제 600만 명 돼가요.. 네.. 이제 600만 명 돼가요.. 네.. 아니 그러면 그것도 하고.. 형님.. 형님.. 계정 있으세요? 예정 아직.. 아니 계정 있어요? 어우 창피해.. 계정 있으시죠? 형님 얼마예요 진짜?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우리 것도 100만 달성을 각각 해주고.. 그럼 시영이가 몇만 명? 저는 한.. 저는 25만 명 정도 돼요 25만 명.. 정말.. 잘했어 몇 명이세요? 아니 이제.. 저는.. 저는 뭐.. 저는 한 5만.. 5만.. 오.. 어마어마한 거지.. 축구.. 럭키는요? 저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계속 시키는 중이에요 저는 잘.. 이런 거 몰랐어요 아니.. 몇 명이 하는데 뭐 그런 얘기라고 다이가 찍은 사진 제가 올렸잖아요 평소에 제가 사진 올리면 댓글이 한 50에서 60인데요 지금 1,000개 넘었어요 그것도 이제 따로 거박이를 받을 거고요 지금 200개가 이상이 갖고.. 1000,000은요 오빠 오빠는 몇? 난 9만 7,000? 어우.. 역시..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몇 명이 팔로우가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100만 명이 가능할 거예요 진짜 가능해요 100만 야 이거만 하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만이 어떻게 가능하지? 무조건 되지 이게 끝이 아니라.. 100만은 돼.. 이걸 이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 팬들도 로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영국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토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영국에 오고 그렇지 자취를 따라가고 이런 거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팬투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저희 부장이나 저희와 관련된 곳에다가 저희의 자취를 남기면 팬들이 그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 팬에서 예를 들어서 로버스의 팬도 같이 되고 그렇죠 어쨌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 네네네네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서 나무는 카이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진짜 큰 나무가 큰 나무 큰 나무를 정말 잘 영입하셨네요 싶어서 아니 솔직히 오빠 여차하면 카이가 인수해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많이 가면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그랬어요? 아 cram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